5 저 뒤에 파리바게트 와 제 차가 보이네요 오늘 매재가 우리 매재가 동생 남편이죠 어 파리바게트를 리모델링 해서 다시 오픈해서 와 봤습니다 한번 구경 하실까요 어 전제품 20% 행사 중입니다 어 좋아 보이네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